올해 HCN 슬로건,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답니다. HCN은 봄 개편을 통해 신규 시사 프로그램, 궁금해 썰을 선보이며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 썰 두 번째 출연자는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으로 지난 9개월간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 궁금한 이슈를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 썰. 두 번째 주인공은 이봉준 서울시의원입니다. 동작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고등학교를 나온 동작, 서울토박이 이봉준 시의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하는 만큼 서울 시민들의 주거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한 월세로 교통이 좋은 곳에서 살도록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최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변질돼가고 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이 의원은 후보 시절 주택가에 아파트형 마을관리사무소 설치를 약속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공약 실천이 어렵다고 궁금해 썰을 통해 고백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택가에 아파트형의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겠다는 저의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위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이게 했던 정책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공약은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빨리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서울토박이 이봉준 의원, 고향, 서울과 서울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활동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한편 궁금해 썰은 지역 정치인을 초대해 취직이자 두 명이 궁금한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HCN 채널 1번과 SNS 동영상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유사한입니다.